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그래로 보라색이세요 보라색 자 꽃마침 갈까요 자 드림론트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여주세요 자 드림론트 가장 자신있는 포즈 보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엔딩요정 갈까요 엔딩요정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